저희가 가격 좋게 차들일 때 그냥 도장 찍으시는 게 어떻게 되냐고 도장! 도장에 없으면 대극밥을 쫒아서 올라이 내 눈에 크게 들어가면 정말요. 가게 안 옳는다 캣찌 진짜 말이야 아버님이 아무리 그랬는 경우가 없어요 이제 범위 밖에갖고 옆에 있는 사람들 80 이상이 없게 했구먼 우리라도 잘 안 찍어도 그냥 강제적 수영됐다니까 빨리 안 되시라 이 새끼들아 이런 호란한 새끼들이 이제 야 내가 어르신도 안 보여요? 내 뵙에 뵙에 할배! 할배 화내지 마세요 할배가 화내면 무서워요 그래서 할배는 어릴 때부터 화 많이 됐어요 아니 그러면 어릴 땐 됐는데요 어릴 때 아무니 물azi 잘 마치지 말라고 했지? 박수야, 명심을 들여라. 여가 운동장 아니다. 놀러가는 게 아니다. 놀아있으면 깍 잡으라. 알았제? 박수야, 박수야. 박수야, 박수야 손을 깍 잡고 아버지한테 바퀴 따라오라. 알았제니? 야, 알았습니다. 자, 가요. 전국입니다. 헬로우스에 디렉터가 필요합니다. 11.15.11.12.12.12.13 12.15.12.13 몇몇 refugees?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갑니다, 갑니다, 갑니다. 갑니다, 갑니다. 갑니다, 갑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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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니다! 정신 속도 깨달으려! 여보, 갑니다, 아이라! 노란게 아이라! 노란게 아이라! 노란게 아이라! 노츠고しょう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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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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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델의 길을 잃고 하야되려나 귀담원 흘리려서 일생이 나올라